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정말로 너무 놀래가지고 진작이 아닌 것 같은데 자 다른 멤버들이 더 네 지금 제일 하고 싶은 말인데 언제나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아이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아이콘 네 감사합니다 아이콘을 사랑하래요 사랑해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한 아이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고척 스카이듬에서 생방송으로 펼쳐진 애쥬 플러스와 함께하는 제 3,000회 골든 디스크 워즈 디스탈 음악 부분 시상을 여기 까지입니다 네 내일 오후 5시 이곳 본척 스카이듬에서는 불만 부분 시상이 열린 일정인가요 내일도 기대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첫 음악 시간식 중에 어떠셨습니까? 아 너무 많이 떨렸는데요 이렇게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많고 현장 분위기도 뜨는 것 같고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명의 이승김 강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장이 Very Well iosa 나와잇습니다 여러분 멤버들 여러가지 함께하는 사랑을 했다는 전자의 사랑 빛과 우리가 만든 love,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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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ee how you say 우린 전투가 어디 거잖아요 내 마지막에 이제는 남기면 조용히 머리를 내리자 다시 함께 할 말은 담당은 너 어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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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 마세히 격려를 보내 고마워 고기고래 고마라 배로 드라마 괜찮은 결말 적은 겁이 됐던 넌 사랑했다 고기고말라 고고 생달이 흔들며 거짓말 마지막 페이지 남길 조용히 봐 내 대로 내 대로 마지막 페이지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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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